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롯에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잔이라. 아멘.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오늘도 기억하며 한 주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 하, 수, 모, 금, 토 전부 다 주님의 날이며 매일이 예배 회복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매일 동안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인되어질 것을 믿으시는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하셨나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저도 지금 아빠가 되려는 시점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셨고 우리에게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오늘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15장 부활절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백년 사는 이 세상 정말로 이것이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바울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을 쌓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을 쌓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우리는 전진하는 믿음의 증인들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우시고 또한 부활하셨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세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백년 살다 죽지만 이 영은 영원히 삽니다. 이 영혼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저주, 재앙, 죽음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제일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인간의 감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똑똑해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 아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그분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또한 기억하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욱더 확인하며 체험하는 예용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지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잔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수원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포럼을 하는데 여성분인데 이제 남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집안의 기둥인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드리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집안의 기둥이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주간에 이번에 제가 또 생각이 깨어져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수원 지역에 연세가 50이 넘으신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십니다. 처음에 제가 수원 지역을 맡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결혼이 있다면 저는 다른 어른에게 저보다 나이가 좀 지그시 있는 어른에게 주례를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이제 주례를 부탁했을 때 제가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중직자이시고 또한 그분도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고 저도 이거 생각을 한번 고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하지만 저도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저 주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 듣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서기로 했고 지금 수원 지역에서 그분의 결혼식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식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잔치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은 캠프 인생입니다.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는 영원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창세기 3장에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옛 틀이 있습니다. 깨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식이 이 시간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은 이 세상의 지식은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집을 사야 되는 것이고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어 이것이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우리였지만 우리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조금씩 끼워가고 있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잠시 맞다가 말씀 듣고 가는 기도하고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들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옛 틀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옛 생각들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들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되는 생각들이 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스테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나에게 이르 사건이 행해졌고 믿어졌고 체험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만 구원한다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라는 이 생각들이 또한 깨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기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도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정말로 알코올 중독자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간다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그럴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참된 축복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누려지는 복음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많은 행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의 영혼을 여기로 와서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예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사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설 줄 믿습니다. 지금 237나라 복음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느리지만 이 성교하는 예원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유럽 현장에 복음이 없어 주어가는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증거하는 옥사님들이 가셨고요. 우리는 또한 그 지역을 놓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 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성령의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곳에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며 오늘 또한 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누려지는 기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는 기도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예원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권하도록 하겠습니다.